안녕하세요. 가족이 오셨어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빨리 뛰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 야 이거 좀 찍어줘봐. 창민아 왜 다 저만 불러요. 안 열려요. 왜 안 되니까요. 창민아 고기. 그런데 제가 역할이 뭐예요. 키가 2야. 아 날씨 죽이네. 진짜 놀러 가는 것 같다. 진짜 놀러 가는 것 같다. 교회 가는 기분이 낫다. 진짜. 바다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날씨가 어딨고 이제 갈까 있어. 아니 날씨 좋긴 진짜 너무 좋다. 한창이죠. 신생이 밸면이야. Here we go now. 에이. 하아. 하아. 와아. 에헤이. 서로의 개성을 펼치며. 봄나게 걸어가는. 베란을 어깨에 건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어디로 다시 또 떠날까. 펼쳐진 눈빛으로 만나는 사람들 표정들이 조금은 낯설지만 두렵지 않아 달리는 창가에 비춰지는 풍경들 어쩌면 잊고 지내 이야 여기는 되게 특별하다 진짜 이게 높이 자라면서 하늘을 이게 가늘어서 나뭇잎이 사방으로 뻗치는 건 아닌데 서로 촘촘하게 쓰면서 얘네들이 햇빛을 가려줘 여기가 그리고 그거래요 비대면 관광지 백선에 선정되어 아 비대면 관광지? 이렇게 꼭 굳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로가 비대면 관광지 백선 중에 한 곳이라면 아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한 2미터 간격으로 서로 걸을 때도 부딪치지 않고 한 척하기엔 너무 좋더라고요 지나버린 추억들 걷다 보면 새롭게 펼쳐진 세상들 오하오 핸드폰 들고 한 컷 한 컷 하빈의 컷 늦으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늦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파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인력으로 푸드 와 이거 죽이는데요? 영덕은 정말? 숨은 곳이 예쁜 데가 되게 많네 그죠? 저게 갈매기야? 갈매기요 한 명은 백로 같은 애 아니에요? 백로 같은 애? 우와! 바다에 백로가 있어? 우와! 저기 봐봐 지금 거의 천지창조 수준이야 지금 너무 예쁘다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늘이 저럴 수가 있지? 이야 갈리는 창가에 비춰지는 풍경들 어쩌면 잊고 지내 지나버린 추억들 이거 그냥 찍어도 그냥 그림이야 딱 색깔 그라데이션으로 변하는데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 오른다! 저기 빨간색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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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머리 올라왔어 이거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소원을 말해봐 인생 내 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어 이야 됐다 야 오늘 성공했다고 우리 그러니까 얘들아 네 여기 이름이 뭔지 알아? 이게 봉수대 아니에요 봉수대 뜻이 뭐야 봉수대? 어 뭐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저 바다에 그치 보기가 좋잖아 왜군이 왔다 아 그러면 이제 관리 왜죠? 신호 왔어 신호를 알리는 건데 신호를 뭘로 알리냐 이거야 오빠 연기나 불꽃 수혜 따라 그러니까 김으로 응 근데 이게 봉수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이 봉수대들이 이걸 계속해서 연결 연결 어쩌면 잊고 지내 지나버린 추억들 걷다 오면 새롭게 펼쳐진 세상들 우아 핸드폰 들고 한 컷 한 컷 하비레커 우아 그 어디로 다시 또 떠나가 펼쳐진 눈빛으로 만나는 사람들 표정들이 만나는 사람들 표정들이 조금은 낯설지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잠시 하나 하나 삼 셋 둘 셋 셋